오! 오! 하하하하 예스 너무 건조한가 봐 지금 몸무게가 한 14kg 정도 나거든요 14kg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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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네 Bonjon 볼 접속 타라라 예? 위약적으로 아기가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넥스레이 봤을 때 심장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부신도 정상 사이즈 있기 때문에 쿠싱하는 거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아직 다 먹었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밥 밥 밥 밥 어떤 토,", ű원," 저는 뭐 그닥 많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태식이가 부쩍 찌고 있어요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진짜 정말 궁금해요 미스테리 같아요 미스테리